행정명령 철회에 취소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도 그만큼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것은 9월에 전공의를 재모집하는데 그때 지방의 전공의들이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게끔 문호를 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빗발치듯이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당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지방 전공의를 서울로 못 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 여론은 또 겁나니까 또 거기에 이런 비난이 또 어마어마하게 당황한 겁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울도 여러분들 전공의 안 못 옮기면 환자도 받지 말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께서 처음에 시작은 지역 필수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오히려 지방 전공의들을 서울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지방의 필수의로가 완전히 뭉개져버릴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정부의 관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이 서울의 빅파이브 대형병원이니까 거기에 뺀 방식이라 이런들 전공의를 투입해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양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당연히 9월 달에 다시 모집하게 되면 채워질 거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부작용이 지방 필수의 인력의 대거 서울이동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같지 않지만 그걸 우려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채널A가 그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번지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지방 전공인은 서울을 못 올라가도록 막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진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막 욕이 바가지로 나온 겁니다. 여기가 북한 체제냐 지방 사람들은 왜 서울로 전공인과 못 이동하냐. 전공인은 가만히 있는데 복지부만 혼자 건박에 행정맹령에 행정맹령철에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 아무런 문제점 없이 병원은 잘 돌아가는 것을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한 행동이 가간이 아니네. 제발 2월 사직서 수리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9월 달에 인턴 신청 안 합니다. 맘대로라. 전공인들은 관심이 없다. 지금 들어가면 또 몸 갈아 넣어야 되는데 누가 돌아가겠냐. 지방 전공인들은 서울로 이동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2월부터 뭘 대단한 거라고 초록색 잠밭대기 입고 나와 설치되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군인이냐. 그냥 차라리 위수령을 내려라. 여기가 북한이냐. 지방 전공인은 수도권 지역검지명냐. 웃을 일이 아니고 관리들이 하는 일이 여기 여름 만지면 여기 터지면 여기 맞고 저기 여름날 터지면 저기 맞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냥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법이라든지 그냥 내려라.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무슨 이유로 막냐. 여기가 민주국가 맞냐. 이 정도면 정부가 미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마구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지 전공인 이동을 제안해. 이제 막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수습이 안 되지. 그냥 다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리고 대통령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착한다고 무릎 꿇고 사죄라. 그건 못하겠지. 그건 못하면 너희들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가기 싫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을 두둔해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목숨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하더라도 간당간당한 목숨인데. 어제 방송 나가고 빅파이브? 그럼 나머지 대학병원은 어떻게 하라고? 대량 실업 도산? 그렇다고 전공의들이 주장한 7대 조건은 죽어도 덜어주기 싫다고? 이제 빅파이브만 남았고 나머지 20개 이상의 대학병원은 모조리 도산한다고? 그냥 강제로 전공의 붙들어서 일해. 일시켜. 그런 이야기가 어제 방송 나가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관이 나와서 전공의 대책이라고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죄다 뭡니까? 아직도 명령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오늘 내놓은 대책이 또 볼만합니다. 모든 의대에서 카데바 해부용 시신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공 박사님 말씀처럼 잘못된 천 단추를 그대로 두려니 온갖 꼼수와 무리수가 다 남발됩니다. 고인에 대한 모독이고 이런 식이면 시신 기정하실 분들도 기정의사를 취소할 겁니다. 막 내지르는 겁니다. 거짓을 여러분 덮여야 되니까 거짓을 덮여야 되니까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오고 거짓의 4존, 8존, 여러분들 5존, 6존, 7존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의과대학 보통 들어가서 공부 못 마칩니다. 공부가 워낙 힘들어서 의대 교수 봉급이 그렇게 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병원 자체가 경력난이 심하니까 의과대학 교수의 봉급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로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공식적 직업군은 전공이 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하고 악마 직업을 받고 당신 같으면 그러니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이 어디에 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령층들 여러분들 관련된 방송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여기저기 붙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과외 수입이 생기면 건강보험을 때려 가지고 건강보험을 때렸기 때문에 배당지도 살 수가 없고 그냥 근거니 노인들이 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노후에 여러분들 생활비 관리라든지 자산관리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이제 정기후로 들어오는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 건강보험 건강보험 액수가 늘어나 가지고 힘들어서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건강보험이 다 어디 들어가냐 이야기죠. 감기고치에 들어가냐 아니면 침 맞는데 들어가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현직 의사분 같은데 석 달 전에 사적 모임에서 회원 한 분께서 저한테 의정갈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양아치라고 어제 양아치 같은 정부라고 해놓으니까 몇 분께서 좀 불편해하시던데 제가 꼭 양아치라고 한 게 아니고 양아치 같은 정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분께서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양아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